저희는 이제 콘래드로 이동합니다. 원진 레츠고! 아야나 안녕 아야나 세가라에서 콘래드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콘래드에 다 왔습니다. 콘래드에 왔습니다. 자, 체크인 부터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콘래드 수영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좀 좋은 것 같은데 저희 룸이 아직 준비 안됐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해주셔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아, 라운지를 이용하고 싶은데 애기 데리고 갈 수 없대요. 이런 젠자 레스토랑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여기는 테니스장이네 아, 진짜 콘래드 좋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안 클 줄 알아야 돼. 이게 저희 일상입니다. 유모차 들고 어? 어? 여기 짐 가방 들고 어? 어? 하아.. 이래서 내가 운동을 해야 돼. 뭐.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아, 더워. 안 하면 안 돼. 또 돌멩이. 돌멩이 왜 이렇게 집착하니? 제가 이제 제펜스 레스토랑이고요. 릴리 레스토랑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밖에는 수영장이 멋있어요 이쁜거 갖다 줬네 영업용 미소죠 키즈 메뉴도 있고 드링크도 있고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는 뭐... 뭐 시키지? 오므라이스는 똑같이 있는데 문재인이랑 닮았네 오므라이스가 벤또 나왔고 미소라면 나왔고 주 이제 셋이 돼서 체크인하고 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애기 것 같다 좋네 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멍키가 두 마리 멍키 두 마리 있고 저희는 지금 수영장 뷰 보이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역시 욕조는 다 커 너무 좋아 커서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샤워 plates 지금 라운지에 왔습니다 아기가 있으면 지금 라운지에 왔습니다 2층에 못가서 일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거야 저게 어 이렇게 주네요 위에는 스푼이고 밑에는 케이크이고 밑에는 토마토고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또 먹을 거 보니까 또 이놈이 또 한장합니다 먹을 거에 눈을 못 대고 있는 은중이 하이바이브 저희는 해피아워에 왔습니다 만약에 혼자나 커피들이 오시는 분들은 2층에 해피아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수영하고 와가지고 지쳤어요 근데 밖에는 단점이 모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희가 모기 패치를 갖고 왔죠 하루종일 먹네 은중이 해피아워는 뷔페식이 아니라 이렇게 따라 주는 거 같아요 모기가 많아서 이렇게 모기행까지 펴주셨습니다 이거까지 주셨네 근데 모기 기피제? 조심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뭐 있나 보자 어구 뭔가 맛있는 거 있네 망고도 있고 어? 망고도 있고 주스도 있고 주스도 있고 주스도 있고 주스도 있고 이건 뭐예요? 인도우 인도우도 나만 이거 뭐예요? 어머 어머 완전 맛있는 거 해볼까? 어디서 어디 봤어? ㅈㅂ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 여기서 일본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운중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있네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노라게 엄마가 우유 주려고 지금 파왔어 채식하시는 분들 따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요 채식코너인데 무슨 달달한 거 엄청 많네 이거 뭔가 맛있겠다 맛있으면 하이파이브 놀이터에 왔습니다 달려오자마자 자동차를 집어드는 은준이 지상 낙원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이거 맛있어? 이거 시원하니까 맛있지 오늘도 아이패드폰으로 지가 마지막입니다 얘는 자요 오늘 하루종일 혼나고 잡니다 내가 코너티 먹기 싫다고 먹기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먹자고 난리 쳐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스파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발리도 끝나는군요 처음에 여행 올 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아..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더 안 좋아졌어요 몸살이 이제 몸살이 왔어요 돈만 많으면 진짜 받고 싶은 거 다 받는데 스파 장소가 여기입니다 달려가는 거 맞지? 스파에 모이는 곳도 있네요 잘 되겠네 이제 화장실 갔다고 하니까 여기 잠깐 안내해 주시네 일단은 옷을 부터 갈아입고 이건 뭐 있네요 이거 반신욕 해주는 거고 여기다 마사지 받는 거고 이렇게 후기가 더 남기는 거 같아요 스파 다 받고 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파가 뭐 다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 발리 마지막 날이니까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ática 스파 changed 스파가... 어... 스파 아이 발생 스파ẻ